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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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티즈! 네! 내 동료가 되어라! 자! 배 출발하겠습니다! 오! 자측을 보시면 갈매기가 지나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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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매기! 갈매기! 아! 아니, 잡는 거 아니야, 그거 잡는 거 아니야! 나가, 나가, 나가! 입 벌려! 약 700m 앞, 제주도입니다! 벌써요? 배가 혹시 실기통인가요? 자! 에이티즈! 다 왔어? 다 한다고? 아니, 잠깐만, 잠깐만! 선생님, 죄송한데 옷까지 갈아입으셨는데 조금 더 분량 뽑고 가시죠! 분량 뽑고 가세요! 아니면 노래 한 곡 뽑으실래요? 내가 아는 노래는 별로 없네? 호요로! 호요로! 살짝만! 자, 선장 라이브! 창밖에 부르는 이 노래에 거대한 천유리 내게 오줘 피할 순 없으리 그 모든 걸 선장!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제 내 맘속에 내 분량 뽑아주고 너무 착한 거 아니여? 아니, 뭐라고요? 아, 벌써 제주도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이만 가보겠소 조심히 들어가세요 야, 마지막 하이라이트다 모둠회랑 돈배고기 돈배, 돈배 이 순간 뜨거운 태양 아래서 야, 돈배고기 봐 야, 돈배고기 찐이다 혹시 초장 없으... 야, 너 왜 이렇게 술 마시니까 방하는 게 많아? 그냥 먹어주는 대로 있잖아 있잖아 내가는 사랑하나 봐 아직 말 못하지만 가수만 겨낸 야, 초장 두먹, 징먹 징먹이 징먹 아니, 쟤를 쟤를 누가 불먹으로 나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 야, 동물의 왕국 한 번 할까? 동물의 왕국 한 번 할까?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재산부터 시작 나는 코뿔소 나는 키풀 나는 키풀 나는 키풀 나는 하마 나는 상어 나는 탱거루 나는 개미알기 나는 고릴라 동물의 왕국 개미알기부터 시작 시작 연기 연기 기억 안 난거지? 기억 안 난거지? 형준이 형이다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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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역회를 봐 탈골대 나도 해줘 이거 형 이거 왔다 형 이거였지 요즘에 이번에 하마부터 해 동물의 왕국 하마부터 시작 템포 올려 템포 올려 너 우영아 너 뭐였냐 우영아 너 뭐였냐 우영아 뭐였어? 잠깐만 우영이 뭐였지?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오케이 오케이 우영이 형 왜?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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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플샷 커플샷 형 같이 마셔 It's the Love Shot 오오 오우 다른 게임 없어 재밌는거 오케이 민기부터 시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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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살리 울어, 살리 울어. 야!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일단 따라.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다. 자리만 바꿔서 하면 안 되게. 자리 바꿔서 할까? 나 이 자리는 좀 심한 것 같아 나부터 해? 두 명 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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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반칙이지 야 이건 반칙이지 대시배 길어지면 안 돼요 다시 다시 나부터 할게 형!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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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였다, 홍보였다 홍보라고 어떻게 해? 야,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다 할 수 있지? 야, 집에 가자 아,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이라니까 나 이따 화장실 좀 가, 너 기다려봐 아, 근데 그때 비하인드로 민기가 그때 춤췄던 거 있잖아요 기억 하나도 안 난대요 기억 아예 안 난대요 기억 아예 안 난대요 아, 저 산이한테 뭐라는 것 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때 맨정신으로 그 엔딩 매트 땄잖아요 근데 저도 기억이 안 나 야, 우영아, 앉아봐 야, 멤버들 우리 그 원티즈 1화 했던 거 기억나요? 근데 에이틴이가 솔직한 리액션을 원한다고 그래가지고 솔직하니? 아, 비하인드, 비하인드 응, 알았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지금 반응 보니까 안 본 애들이 몇 명 있네 야, 이거 안 봤어 설마 진짜? 아, 봤어, 봤어, 봤어 얘는 확실히 안 봤어 지금 너 안 봤냐? 아, 나 창피해서 못 보겠어 진짜 넌, 넌 인정, 넌 인정 너, 너, 너 봤어 안 봤어? 봤지 안 봤네 너 왜 안 봤냐? 아니, 봤다니까? 뭔 내용인데? 수면의 의식이 형 그냥 봐 봐 그냥 보자 봤어 바늘이 이따만해? 바늘이 어떻게 두 땀하네 주사기가 이따만한 거 그렇지 주사기는 이따만해? 말이 돼요? 바늘이 이따만하면 야, 주사를 다시 주사 맞을게요 내가 왜 이렇게 말이 되냐고 아니, 피를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뭐라고 그렇게 뽑아 조모야 왜 조모야? 왜? 왜? 다 웃어? 야, 야, 나, 야, 조모야 쟤모도 아빠다인 줄 알았어요 쟤모야 아, 내가 이때 일부러 수면내시경 해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일부러 밤을 새고 갔어요 그냥 잠만 잔거든요 야, 잠깐만 이제 와서 얘기할 수 있어요 수면내시경을 처음에 기획안에 줬을 때 진짜 장난 안 치고 특히 애 다들 아, 이런 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와 야, 너도 똑같잖아 나도 했어요? 너 그리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차에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근데 막상 이러고서 잘되면 또 이게 시작인 거라고 그랬더니 아, 그래도 수면내시경은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러면서 엄청 꾸쉬어도 되더니 나하고서 제일 좋아했어 긍정해, 안 해 그게 아니라 근데 이거 수면내시경은 내 정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아, 근데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이상한 소리 하면 어떡하냐 근데 뒤에서 맞장근 쳤어 그렇긴 했어, 안 했어 그렇긴 한데 근데 나는 한 번 해보면 좋을 거 같아 라고 했잖아 근데 내 분량이 제일 없었어 그니까 현지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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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아, 타임 스탑, 스탑 스탑 스탑, 잠깐만 스탑 스탑 언제까지 멈출 거야 아, 어느 세월에 다 봐 아주 봐, 봐, 알았어 아주 봐, 봐, 알았어 우리 나랑 나 지금 재웅 씨 나 지금 똑같은 지금이랑 똑같잖아 봐봐, 만취 상태랑 똑같다니까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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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야, 저 아까 누구 하지 않았냐 손가락 손가락 바운스 뭐야 어, 누구예요 야 야 야 야 근데, 근데 이... 아, 타임! 아, 근데! 근데 영부인들이 이거 보고 섹시하다고 그랬어 아, 근데 내가 얘기했... 아, 진짜로 야 하는 게 섹시하대 야, 너 말만 하지 말고 좀 들어 알았어, 알았어, 미안 다 같이 얘기하잖아 알았어, 알았어 이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저 우영이 형이 너 누구야, 야야 했을 때 내가 듣고 있었어 알아! 그래? 와, 저 빌런 들어왔다, 빌런 아, 빌런 아니야, 주인공이야 메인 캐릭터 누워야 돼, 누워야 돼 끙차 너 말을 왜 이렇게 안 들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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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명장면, 명장면 제가 얘기했을 때 더 심했다고? 힘들었다, 힘들었습니다 나온다, 나온다 나오면 깬다니까 나오면 깬다니까, 난 이제 허세의 끝판왕이다 수면내시기 형, 들어가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나오면 깬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하기 전부터 얘기했잖아 증명을 하고 싶었다고 우리 멤버들한테 너무 증명했어 너는 강한 사람이야 끝났어요? 아, 뭘 마무리해요 아직 한 시간 남았잖아요, 촬영 그래 왜 8시까지 해요 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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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모! 샷! 파! 모! 샷! 야, 한 명 실려갔다, 이미 들어가면 되는 건가? 야, 먼저 찍을 사람 나랑 찍자, 나랑 핫하트 아니, 아니 둘둘둘둘 찍기로 했습니다 아, 그런 거 없어 그 다음에 V? V? 꽃! 꽃! 째려봐 됐어? 끝났어? 뽑기만 하면 돼 뽑기만 하면 돼 저기 나와서 기다리실게 왜 그래 왜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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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나면 해, 끝나면 끝나면 해 끝나면 해 내가 발견 못 했으면 좀 아! 내가 외국인 찍자 내가 가면 돼 맞춘둘 설교 오케이 맞춘둘 설교 오케이 아, 붙어 고개 붙여 한중앙 뭐야 엽서? 뚫어 아, 빨리 나와 주세요 빨리 주세요 빨리 빨리 주세요 아, 싫어요 아! 나 누구랑 찍어? 하나 들어와 나 찍어? 세 명 찍었어 거기에서 아까 세 명 찍었어 어느 곳이 있어도 내가 가고 싶었던 다른 삶을 살아도 어느 순간 나에게 항상 변하지 않을 둘 뿐만 이 넓은 이 세상 모아놔 그리고 귀엽다 어느 곳에 있어도 다른 삶을 살아도 위로가 돼준 너 직부른 나무처럼 홍중이 연습생 때도 이제 아니 고개 올려야 돼 이거 있었잖아 이거 약간 감정 잡는 풀이었어요 다들 막 이런 거였는데 홍정건져서 자기 혼자 막 뭐 이러는 거 그때 TMI의 아이코 선배님의 지몸미 나도 나 미쳤어 아프지만 요즘 감기 독하던데 감기 독하지? 감기 조심해야지 감기 독해 잠자려고 누워있다 자야지 자야지 짠짠짠짠 와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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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나서고는 뭐라고? 걷다 보니 네 눈은 4번 출구 앞이야 눈 떠보니 네 집 횡단 모두 앞이야 네가 있던 곳 네가 있던 곳 또 네가 있던 곳 또 네가 있던 곳 바보처럼 바보처럼 너는 나가보네 안녕 나야 아직도 너를 사랑해 사랑해 이런 노래 나와야지, 술먹을 때 뭐 낼 거야? 나는 빠지 가위바위보 뭐다? 빵이야? 너 뭐 낼 거야? 난 묵 내 너도 묵 낼 거야 가위바위보 너무 솔직해 뭐 낼 거야? 묵 뭐 낼 거야? 가위바위보 잘 묶어 나 찌낸다 진짜야 내가 이번에도 안 봤구나 계속 솔직해 가위바위보 야 근데 술이 안 취한다 홍주 형이 진짜 웃긴다 아니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이거를 핀을 놔도 되는 거야? 맞는 거야? 편집해 주시겠지 짠! 짠 이 형 왜 이래 오늘 하지 마 니 사이다 빨았잖아 아니 아니 형 뭐야 이거 왜 들어가? 거기 왜 들어가? 집에 가고 싶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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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우유 마실 사람 아니 스텝이에요? 뭐하세요 거기서 초코우유 마실 사람 아니 이거 상품이래 이따가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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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